타이밍은 굉장히 좋았는데. 런플이 좀 멀어요. 멀어요, 멀어요. 오히려 위로 덴고. 덧밥. 과연 상태를 오히려, 여러분. 같이 넘어오고요. 런플 보고. 땅땅땅땅. 런플이 살았어요. 런플이 살았어요. 런플이 살았어요. 다지게. 복지에 케이스, 트리플켓, 거드락켓. 거드락켓. 여기서 저런 식으로 치르기의 방패를 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들어가죠. 그런데 런플이 살았어요. 그런데 기창을 안 맞으면서 여기서 기창! 나 그냥... 데미지가... 데미지가 말이 안 돼, 진짜. 기창으로 공중에 떴어야 되는데. 세상에. 다행히. stopped. 그다음 날씨가 탈출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